안녕 바다 있어? 어떡해요? 그거 착하는 거 야! 삭삭하면 장면 넘어가네 이쪽 안 갔다 아이가 찍고 있어? 이게 뭘 꼴이 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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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해가지고 다 꿇어 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닥 바닥 참나고 제끼야 카메라 다운 씨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아닌가요? 맞아요 다운 씨 저희가 방금 리허설을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요? 지금 졸려요 졸려요? 여기 시간이 7시 13분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 13분이에요 시차고 굉장히 졸리포집니다 저는 완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야경 되게 좋지 않아요? 야경 좀 찍어줘요 네 편집 좀 허영 씨 리허설 끝났어요 머리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가지고요 네 엑셉션 예아 안녕 안녕 빵댕이 흰패 리허설 끝내고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는 동생들 자 형들은 지침 얘는 지침 막둥이인데 지침 얘도 지침 장아 씨 리허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 아까 좀 음식을 불렀는데 지금은 좋아요 근데 피자 먹는다네요 김치랑 땡쳐먹고 싶어요 레츠고 동생들은 아직 체력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이 둘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배경이 참 이뻐요 네 잘 무사기가 있지 다육이 네 네 네 느낌있게 걸어가 그냥 형이 찍을게 정신이 나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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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씨 네 아니 조금 걸었는데 이렇게 이쁜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여기가 어디래요? 뭐하는 곳이래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야시장인가? 대박이다 여름나라라 좀 그런게 많네 이게 이게 저녁이라 되게 진짜 느낌있게 나온다 영화처럼 내가 찍은 제이씨 네 어때요? 어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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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 섹시해 근데 우리 뭐 먹어? 피자 아니 이게 저희 오늘부터 싸우기로 했어요 어 왜 왜 넵 렛츠깍 가서 갑시다 렛츠깍 가서 가입시다 와 사람이 되게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도착. 여긴 어디죠? 여기는 더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연장이 왔는데 공연장이 생각보다 엄청 커가지고. 저희 공연장 엄청 넓고. 야 여기서 그냥 누워도 되겠다. 여기 창문을 열까? 여기 창문을 열까?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아. 공연장 도매니카 마지막 식사. 도매니카 마지막 식사. 공연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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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